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노션을 이용해서 블로그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구입한 도메인하고 연결하는 방법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개발을 했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안 프로젝트 포탈 리서치 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쉐어라고 있습니다 이 쉐어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퍼블릭 에세스에 캔 리드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열어주시면은 이제부터 접근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꺼가 주소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뒤에 이렇게 임의적으로 할당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정말로 이거를 이제 홈페이지를 이걸 운영을 계속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적힌 것들을 뭐 명함에다가 표기하기도 그렇고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줄 때도 이렇게 복잡한 주소보다는 하나의 도메인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이제 도메인을 이제 사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카페24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제꺼가 이제 도메인이 한 3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24 뿐만 아니고 뭐 가비아도 있고요 여러 이제 도메인 호스팅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카페24는 조금 안전하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는 업체인 반면에 가격이 조금은 비쌉니다 다른 데보다는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안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죠 도메인을 검색하면은 제가 이제 보안 프로젝트 샵이라고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제꺼는 보안 프로젝트 닷컴이라는 사이트 이 두 개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등록이 현재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다가 보안 프로젝트 샵이라고 이렇게 도메인을 하나 치시면은 노션으로 아까 여기 열었던 이걸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야 할 건데 처음에는 이제 뭐 하나를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스페이스블럭이라는 그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블럭이라고 하나 저는 이제 구입을 했어요 제꺼 도메인이 15.kr라고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현재 이벤트 하고 있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샵이죠 예 제가 아까 보안 프로젝트 샵을 구입을 했었는데 그것이 현재 1년에 550원밖에 안 돼요 예 특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거 아마 뭐 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가게 뭐 온라인 가게나 그렇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은 좀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카페14 기준으로는 보통 1년에 2만 2천원 그 다음에 2년에 뭐 3만 4천원 이런 식으로 2만 2천원 단위 정도로 이제 가격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입 그 구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도메인 관리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 관리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도메인을 관리하는 그 페이지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연결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주소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구입했던 이 주소로 이제 포워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안 프로젝트 샵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포워딩 관리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카페24라는 사이트 호스팅 업체에서 하지 않으면은 물론 이제 이 메뉴들이 조금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쪽 가이드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포워딩 관리라고 있고요 그래서 포워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워딩 도메인 포워딩이 있는데 유동 포워딩하고 이제 고정 포워딩이 있는데 유동 포워딩 같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안 프로젝트 이렇게 샵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노션으로 바뀌면서 갑니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유동 포워딩 같은 경우인데 사실 고정 포워딩을 하면은 이제 노션 쪽에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제가 테스트한 결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동 포워딩으로 선택하신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에다가 이제 따따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도메인을 복사를 해가지고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경하기를 하면은 이게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이트마다 조금 다른데 보통 적용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생각보다 빨리 적용이 됩니다 변경이 돼요 그래서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또 변경이 되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같이 보안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샵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할 겸 샵이라는 도메인을 사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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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